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집온? 집안 방안에 온통 거미를 기린네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놀러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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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보시죠. 제가 초대받았거든요. 가보시죠. 자 여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혹시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아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오셨구나 멍기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와 와 자 여러분들 진짜 온통 방안에 그냥 범위만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와 이쪽에도 있고 아 여기서 주무시는거 아니죠? 아 그럼요 단지 오로지 사육방일 뿐입니다 와 진짜 많다 몇백마리 되겠는데 제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파란툴라에 대해서 약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럼요 네 많으시죠 좀 이쁜 친구들 혹시 구경시켜줄 수 있나요? 이쁜 친구들이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물론 보여드리는데 와 근데 우선 따뜻하다 라디에이터를 대체들을 위해서 라디에이터를 좀 틀어봐요 역시 와 여기 사육장 엄청 크네 저는 조그만데다 길러거든요 역시 타란세터님은 역시 다르네 아닙니다 아 여기 안틀 들어있어요? 아니요 여기는 골리아씨 있어요 아무래도 상징적인걸 보여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아 골리아 털털잖아요 그렇죠 약간 지금도 난리를 치기는 하는데 어 만약에 싫으면 굳이 안 꺼내줘셔도 되나? 얘가 계속 나와요 와 핀셋 30cm짜리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가는데 안 나와 와 드디어 나왔다 이게 이제 골리아 버드히터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타란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녀석이 그나마 타란툴라라고 하면 제일 상징적인 애가 있어요 와 이 친구 그거죠? 그 청쇄먹는다고 유명한 버드히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육시에 십자매를 먹이로 주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십자매? 네 얘는 그나마 좀 나와있어 이게 뭐에요? 레서 브라이트에요 아 브라이트 레서블루 아 레서 그 제네시스 종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타란툴라 와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 등갑 보이세요? 이게 타란툴라 특성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다른데 종에 따라서 이제 발색이랑 다 다르잖아요 와 이 친구는 대략 얼마 정도 하네요 대략? 가격이요 대략? 가격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시세로는 아 여러분들 들으셨죠 타란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원 2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고가정으로 굉장히 이쁜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거는 제가 브리징 했을 때 알집들을 다 뜯으면서 많이 버리기도 했지만 이게 휴지 같지만 이게 다 거미줄로 만든 알집들입니다 이야 자 여러분들 이게 그 휴지가 아니에요 이게 타란툴라 알집을 뜯어서 번식을 하고 남은 건데 번식을 얼마나 많이 쓰면 알집까지 모으세요 진짜 휴실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이렇게 쭉 하면 거미줄들도 이렇게 경고하게 보이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게 물 뿌려도 안새더라고요 맞습니다 방수가 어마어마하죠 개체들이 그만큼 알뽑 개체들이 사실 타란들이 알뽑을 때 산란을 할 때 거미줄 때문에 이제 그 기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오 이거 작네 이거는 이거는 이제 핑크토 알집이었습니다 아 핑크토 이거는 이제 푸에르토리칸 핑크토였는데요 네 초산이어가지고 되게 작았었어요 이야 옆에 있는데 얘는 다행히 좀 나와있어요 와 여기 스켈 블루풋 메탈리핑크토 야 그냥 아파트네요 아파트 그냥 지금 진짜 놀라운게 뭐냐면 그냥 방 하나를 그냥 통째로 타란틀라 줬어요 그리고 여기 일반 뭐 이렇게 반지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지하나 그냥 주택도 아니에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한 방을 줬어요 그냥 진짜 여러분들 지금 댓글로 박수 한번씩 짝짝짝짝 치셔야 될 정도입니다 와 여기 보시면 우선은 지금 소개를 나와있죠 비쳤다 이 친구 여러분들 잘 안보이시죠 사진 하나 여기다 띵 올려드리고 이 친구인데 장난 아닙니다 하 제가 한때 타란틀라에서 타란틀라 미쳤을 때 타란틀라에 푹 빠졌을 때 한 100마리 정도 길렀었는데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귀뚜라미까지 이렇게 보관을 다 하시네요 그리고 조금 큰 놈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큰 친구요? 사실 숫놈인데 우리 여러분들은 큰 거 좋아해요 네 그쵸 사실 숫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몸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바이아스칼렛 버드히터라는 개체의 숫놈 완성체인데 보통 타란틀라 숫놈 사람들이 되게 작거든요 근데 이제 앞몸보다 원래 숫놈이 더 작게 자라요 근데 숫놈이 이 정도면 앞몸이 엄청 커지는거죠 지금 앞몸이 좀 많이 작아서 앞몸 대신에 숫놈을 보여드리는데 이런 개체들도 사실 되게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여러분들 사막이나 타란틀라 거미 아 이런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안컷보다 숫놈이 작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 크네요 특이한 개신이죠 아 내가 내가 갖고싶다 와 이 녀석은 이제 와 진짜 우선은 세팅 자체가 네 구티사파이어 오너멘탈이라 그래서 네 오너멘탈들이 나무 구멍에서 사는 그 습성을 이용해서 유목을 구했어요 와 이거 이쁘다 네 유목이 좀 요즘에 이런 유목들이 많이 나오길래 수산에서 넣어줬는데 여기서 산란을 준비 중입니다 아 예 지금 거미줄 딱 이렇게 막으려는 거 보니까 벌써 티가 나네요 제가 따로 못 건드리는데 발색도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 게 죄송하네요 아 이 친구는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여기 안정감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괜히 건들면 이상한데 가요 맞습니다 브라질리안 블랙 와 이쁘다 네 그리고 배도 역시 산란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배가 많이 빵빵합니다 알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보통 타란툴라 번식철이 봄쯤에 많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보통 현재 국내 지금 날씨가 메이팅 시즌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겨울에 메이팅을 한 다음에 이제 쿨링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시즌에 좀 약간 추울 때 메이팅을 하고요 그리고 날이 풀리는 봄 시즌에 개체들이 산란을 합니다 이야 자 와 배가 엄청 크네 지금 배가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엔 금방 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와 여기 이렇게 은신처도 이렇게 해놓고 야 집에서 이런 걸로 이렇게 관찰을 하시는데 이거 진짜 불 꺼놓고 이렇게 보면은 약간 자연에서 타란툴라 보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지금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세팅도 하나하나 이 센터님만의 그 약간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와 이거 혹시 블루바분이죠? 네 맞습니다 열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게 제가 해외에서 맨날 사진보고 따라하고 싶었던 것들인데 사이즈 좋네요 보니까 구멍 크기 보니까 대충 강 나오네요 아성체 말 준성체 초는 아닌 것 같고 아성체 말 이런 식으로 진짜 매니아층 열정적인 매니아층들도 있고 진짜 국내의 타란툴라 유통을 힘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루가 분 친구 한 마리 이렇게 기어다니네요 앙컷인 것 같아요 오 이쁘다 궁금하신 거나 구매하고 싶은 것들도 우리 타란센터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아마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싶고요 진짜 하나하나 다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사실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조금만 들춰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컨 완성체 이쁩니다 거미줄을 완전 그냥 사동팔광에 쳐놨어요 이런 거 보면 약간 거미 키우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베이성보다 거미줄 많이 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타란툴라가 버러우성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친구고요 얘는 로보스턴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여기 유체 아기들이 들어있어요 새끼들을 말하는 건데 한마리 한마리 이렇게 은신처를 세팅을 해주셨어요 와 소품도 이렇게 구하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깨알같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잘 해주셨네요 이렇게 한마리 한마리 키우는 것도 집에서도 나름 재미있을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귀여워 애기들은 사실 만지면 안 돼요 애기들은 만지면은 무서워 가지고 쪼리고 막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거미줄 같은 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만지면 훼손이 됩니다 이 타란툴라 새끼 이 친구가 나중에 15cm 20cm 까지 커진다는 게 우선 그것도 신기하고요 우와 여기 한마리 한마리 더 더 있다 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다리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렇게 거미가 많은 방을 거미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TOP 1,2,3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하나하나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너무 오래 있으면 민폐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타란툴라 키우는 방법 물체부터 성체까지 그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고 파란센터님 채널 가시면은 짝짓기 유체사역 짝짓기 유체사역 등등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보셔서 보시고 타란툴라가 여러분들 키우기 어렵다고 하시고 독이 있어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구경하러 가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3 4 5 5 5 5 5 5 6 5